수정이라고 하니까 강채중 씨 동생이 재수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은 상관없어? 아니요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예요? 지금 업에 뭐 좀 사러 갈라고 사러 가셔야죠 근데 안돼 오빠하고 놀아야 돼 나 평생 놀아야 된다 나 좀 놀아야 돼 우리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가야돼요 저희 일단 한번 여기 가봅시다 그럼 가봅시다 가요? 지금 시장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제가 볼까요? 가증스럽다 여쪽에? 여성 경로당? 안녕하세요 여성 경로당이 따로 있네 여성 경로당이 따로 여성 경로당이 따로 여성 경로당이 따로 조약관 그 집 있는데 저번에 무 아 아 이렇게 아이구 우리 절문에 다 사پ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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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원이 예금 같은 집이니까. 아크림 같은 집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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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온 게 하나 그거 물어봤대요. 정하사랑 김하사. 저 사람이 김하사고 저 사람이 경하사고. 아니, 그럼 군대 생활하셨어요? 여군으로 생활하셨어요? 동네가 하사라. 하사라. 저는 이제 정경숙이라서 정하사. 아니, 쟤는 73년대 시집을 하는데 동갑내라도 조금 늦게 와가지고 보니까 절친 친구가 되더라고. 동갑내기다 보니까. 그거 보고 갑장이라고 하네, 갑장. 갑장을 만나셨구나. 파이팅! 저는 이제 순천에서 시집 와서 순천댁인데. 우리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 순천. 저 순천 며느리예요. 어머, 순천! 순천 며느리. 순천댁. 그리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무슨 댁이세요? 여기 한동댁. 한동에서 보셨어요? 네, 한동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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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이름을 지어서 태고를 지는 거야. 아, 그래요? 어머, 그게 있구나. 너무시다. Wag진을. 여기 마지막으로 지 impairmentST. 해 불을 셉니다. 강인하 сказ기 바보달 것 같을랑. System은 너무 carving dias을 그렇게 와가지고 오늘의 나라에서 파이팅이 있는 두 장건리는 강의를 보이는데. 영원 enable한 사이 好게가 있어서 chats 중ages fort 먹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